안녕하세요. 보령 DMO 홍보단 이경아입니다. 드디어 2020년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가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은 12월 17일부터 반짝반짝 불을 밝히고 있는 야간조명시설 BTL 로맨스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BTL 로맨스는 올여름 보령 회양머드 박람회가 열렸던 솔밭에 설치되어 평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빛의 터널을 지나면 달나라 토끼와 2023년 조명이 우리를 반기고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빛의 숲에는 작은 토끼와 사슴들, 요정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인증샷을 꽁 남겨야 하는 하트, 별, 유리구드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돌고래가 뛰는 푸른 바다의 작은 대회는 우리들 2023년에 꿈을 싣고 들어오는 거라 믿어봅니다. 대천바다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대천바다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 만들기